저는 99년생 이담이라고 합니다. 혹시 몇 년생인가요? 저는 고려현주국 13년생 신우여입니다. 신우여 역할을 맡은 장기홍입니다. 우여는 그쪽에서 어르신이라 불리고요. 그리고 나이는 999세 구미홍입니다. 어르신! 학교봐요! 안녕하세요. 저는 간떠러지는 동거에서 요즘 대학생 할말을 다하는 이담 역할을 맡은 혜리입니다. 레디가 왜 이렇게? 액션만 해주세요. 레디 하지 말고 하나 둘 액션 해주세요. 티저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방송이 왠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드라마인지 소개하는 영상이니까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유! 아우! 무섭겠다! 어르신! 저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요. 말이 너무 웃겨요. 여기봐, 여기봐. 여기봐. 어, 봤어. 아우! 무섭겠다! 조금만 잡아도 내가 할게. 알았지? 왜? 왜? 나 진짜 잘해? 나 진짜 잘해?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저희 대사가 뭐였죠? 아니요. 아, 못생겼다. 아, 못생겼다. 아, 네. 왜? 왜? 못할 수도 있지. 아, 못생겼어 진짜! 아우! 못생겼어 진짜! 아우! 잠깐만 천천히 가 좋아. 잠깐만. 괜찮아?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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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초만 좀. 한 눈에. 팔이 없었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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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호흡이 좋기 때문에 너무 재밌게 찍었고요. 기대가 되고 설렘이 더 생긴 것 같아요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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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해? 어. 하하하하. 아, 아저씨 소리가 나는. 해кус posterity. 하하하하. 와... 이거 최고야! 세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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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셨를 끝났어! 네, 시청자 여러분! 저희 드라마가 방송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! 기대해 주신 만큼! 모든 배우들이 열심히 재밌게 찍고 있으니까 즐겁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!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! TV에 간 떨어지는 동법!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! 안녕!